띵동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JTBC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게 됐으면 반갑습니다 한 끼 줍쇼 제가 찾아온 이유 프로그램 보면서 와 나도 참 요즘처럼 이렇게 각박한 느낌의 세상에 이웃의 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 기분이 어떨까 한번 느껴보고 싶고 그 즐거움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혹시 식사하셨나요? 아직 안 하셨다면 저와 함께 저녁 한 끼 어떠세요? 띵동 안녕하세요 배우 이일입니다 제가 한 끼 줍쇼를 찾아온 이유는요 또 새해도 밝았고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한 끼 줍쇼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를 안 하셨나요? 아니면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으세요? 저녁 식사 함께 하면서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한 끼 줍쇼 한 끼 줍세요